1hp 레드바 여기 있었는데 레드바 레드바 하나 죽었고 불담에 지금 하나 있어 불담에 안 보여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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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파 쪽에도 있는 거 미친렛 오우 안 돼 오우 여기 왔어요 안 돼 아 아 아 에이스테츄럴 에이스테츄럴 따잇따아야야야 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 리허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오오 욕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극찬 할만한 게임이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막 총알구멍으로 스폰키라는 애를 잡았잖아 내가 지금 총알구멍으로 스폰키라는 게임이 어딨어 내 드론 넣자마자 털렸어 드론 넣자마자 깨지는 게임이 어딨어 이걸 잡는다고? 반사 스펀키였어 털렸어 뭘 깨들까? 내가 C보로 깬 건가? 나 C보로 깼으면 나 C보로 깼으면 들어갔겠구나 아 이거 털렁 컸을 때 소리 막 위로 넣어버리나 역시나 야 직계 소리 잠깐 드론 이용해 볼게 직계 소리 들려 사실 아 제모 잘못 들었나 봐 피아노 리전 1층 피아노 리전 파닉터 있다 파닉터 있다 여기 하나 있네 화장실 파닉터 여기 하나 있네 어? 야 이거 뭐야? 내 등기야 내 등기야 등기가 어디고? 커넥터 블리츠 말 앞에 블리츠 선껏 먹었대 커넥터 쪽에 있어 이제 잡으러 갔어 오케이 바로 앞에 조심 바로 사무실 컴퓨터 쪽에 있는 거 같거든 아 안 된다 어디있지? 분수의 멜루시 분수의 멜루시 분수의 멜루시 괜찮아 아 쟤 이상한데 천천히 쟤 좀 이상해 잠깐만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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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바로 앞에 랜스 CCTV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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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래치 방금에 들어왔어 컴퓨터 아 깜짝아 여기 열리 있나 갔다 뭐야 언제 들어왔어? 적들 왔다 하나 더 공사장 퀴즈 공사장 현금 공사장 하나 더 불법 털어졌어 퀴즈 공사장 버그에 없어졌어 퀴즈 공사장 외부에 없어졌어 크림 주는 거 아니야 들어왔어 퀴즈 공사장 퀴즈 공사장 퀴즈 공사장 계단도 들어왔고 불렀어 에이스 계단 본다 거기에 소비계단 봐요 조심해 나갔지 퀴즈 공사장 저건 못 죽겠네 킬 에이스 2벽에 마우스 계단 A쪽 계단 주방계단 나갔다 얘가 있어 뭐야 한 명 국산이야 뭐야 왼쪽 로테 안 뚫려있다 야 디퓨저 떨궈 봐 울프야 아니 오는 거 잡을 건데 무기구 쪽에 하나 무기구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인으로 그냥 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인으로 있네 로마드 죽었어 진짜 뭐야 스냅치 스냅치 차고 1층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차고 1층에 온 것 같은데요 두 명 들어갔다 뭐 오는 것 같은데요 들어간다 다 왔어요 아예 흰개 온다고? 디퓨저 여기있고 안방 열린대로 들어옴 버터 컷 안방 열린대로 대처 조피하는 흰개로 오나요? 4번 인 못 들었어 둘 다 들어왔어요 왼쪽편? 바로 왼쪽 고객님 그게 아니었구만 엎드려서 보고있군요 왜 전 총알이 없는 건가요? 누가 있어요 다운돼 조피 어디있나요? 몰라요 트로피 빨리 확인해봐요 안방 외벽일수도 있어 시간없어 아 근데 두번 끌려먹어 빌기 굴리다가 눌러버렸어 아 처음에 바로 왼쪽이라는게 문 밖에서 눌러버렸어